너 야구 왜 하냐, 그런 거? 에? 너 야구 왜 해? NC 입단했을 때는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보고 후회 없이 야구해보고 그만두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그냥 즐기면서 했는데 조금씩 결과가 좋아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NC 래너스 투수 김진성입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은퇴하는 선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인사를 부탁을 하면 안녕하세요. 전 투수인 윤인상이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현역에 있는 선수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이 끝난 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선수를 만나고 있네요. 김진성은 정말로 제가 꼭 셀픽쇼에서 꼭 만나고 싶었던 선수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사실 마운드에서의 투수는 웃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진짜 잘 던져서 중요한 승부를 잡았다면 그 세리머니 외에는 표정이 변화가 없는데 오늘 김진성 선수가 웃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남자였다는 거를 아... 그런가요? 야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제가 고집이 너무 세서 할아버지가 고집 좀 잡는다고 좀 먼 친척 중에 야구하는 형이 있었는데 구형 따라가서 야구 구경 다니다 봤는데 제가 유니폼 입고 뛰고 있더라고요. 저는 야구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미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색칠 공부 하면서 안 하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또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제 이름 없었어요. 제 이름 없었어요. 만약에 야구를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야구 선수 시켜주세요. 야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구를 했으면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서울구에서 성남서구로 전학을 했을 때가 코치님 따라서 가게 된 거였잖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꼴기 시작한 거 같았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절대 전학 가지 마라. 서울구에 있어라. 계속 그랬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저를 좋은 뜻으로 이렇게 좀 더 상장시켜주신 코치님 따라 가겠다고 갔는데 이제 코치님은 한 두세 다만 또 난데 가시더라고요. 오랜드 말은 진짜 괜히 맞는 말이 아니구나. 나중에 되세요. 알았어요. 그럼 코치님 가신 다음에 남았을 때는 어땠어요? 그래도 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안 좋았죠. 서울구보다는 여권도 되게 환경 이런 것도 안 좋고 또 집에서도 좀 멀고 전학 가자마자 또 팔꿈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부터 이제 안묻기를 쭉 스타트한 거 같아요. 거기서부터. 2004년 2차 6라운드 전체 42번으로 SK에 입단을 하셨어요. 근데 1년 유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 2005년에 입단을 하게 된 거죠. 고3 때 시합을 거의 안 던졌어요. 아파서. 팔꿈치 아파가지고요. 그냥 눈앞이 깜깜했어요. 야구 그냥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명됐다고 그러길래 후배가 장난치는 줄 알고 바로 PC방 가가지고 한번 쳐봤죠. 근데 진짜 지명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감독님이 유급을 하고 나서 대학을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집안 형편도 안 좋고 할머니 여러분도 계시는데 또 프로를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약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줄 알고 프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가면 되게 미움받아가지고. 유급을 해서 공을 던지면서 부상을 당했고 2005년 SK에 들어갈 때는 그 부상 때문에 계약금도 아예 못 받게 됐고 계속 아까 말씀하신 거에요. 거기서부터 꾸인 거네요. 서울골을 떠나는 순간부터. SK에서 결국은 2년 만에 방출을 당했어요. 보여준 게 없으니까 구단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죠. 맨날 아픈 선수를 안고 갈 순 없잖아요. 유망주도 아니었으니까. 거기서 재활만 하다가 나와가지고 아마 수술을 하고 공익근무를 갔어요. 재활센터가 그때 당시에 한 달에 50만 원이었거든요. 거의 낼 돈이 없으니까 동네 앞에 집 앞 헬스장 5만 원짜리 끊어가지고 저 혼자 운동을 했거든요. 재활. 제가 그때 재활센터를 나 야구단에서 수술하고 몸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내가 유연성 없는 투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다 제 그거니까 감수하고 뭐 해야죠. 그렇게 해서 재활하다가 공익근무를 가게 된 거고 제가 공익근무를 다 끝나고 나서 다 전화해봤어요. 스카우트님들 뭐 팀들한테 전화해보고 오죽하면 김경태 SK 코치님한테도 연락드려서 좀 어떻게 안될까 막 했는데 한대학 감독님 전화번호 주시더라고요. 야 전화해 니가 진짜 간절하다며 저 진짜 전화했어요. 다 소통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긴 누가 받겠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장윤호 코치님이 대치중학교에서 그럼 여기 와서 연습해봐라. 정밑대 투수 코치님 아들이 거기서 야구를 하고 있어요. 코치님께서 정밑대 코치님 소개시켜준 거예요. 몸 한번 만들어봐라. 잘 만들고 있어라. 한번 테스트 한번 봐보자. 이렇게 하다가 인천고등학교 가서 테스트를 봤죠. 그러다가 그때 44인가 좀 던져가지고 코치님이 합류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넥센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때 한국 시리즈 등판하는 날처럼 진짜 준비 엄청 철저하고 막 전날 몸이 좋은 것도 먹고 어떻게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대를 했을 때 돌아갈 팀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제대하고 돌아갈 팀이 없다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계속 욕이 있었어요. 가슴에.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 넥센 유니폼인데 저 혼자 SK 유니폼 입고 본다는 자체도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러겠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제가 뭐 그런 가리처지가 아니니까. 내가 갖고 있던 SK 유니폼 입고 이제 가신 거네요. 네. SK 유니폼 바지랑 언더티랑 위에 SK 연습복이랑 모자는 다른 거 썼어요. 그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테스트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갔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학교 가겠다고 해서. 아 가는데 받았구나. 네. 네. 얼마나 좋았을까. 나라가 듯이 깊었죠.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시작하게 된 거네요. 히어로즈에 주로 2군에 계셨어요. 3년 동안 신고 선수였더라고요. 아 2년 반. 2년 반. 그리고 또 강진. NC도 강진이었잖아요. 아 예. 그때 훈련. 첫 캠프가. 훈련 처음에 캠프가.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김진호 선수는 이게 강진이 되게 싫었을 텐데. 선수들은 거기에 유배지라고 그랬었잖아요. 정말 유배지예요. 정말이에요. 자전거 시켜도 다 불어서 오고. 치킨 두세 마리 시키면 안 와요. 근데 왜 이렇게 그때 올라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처음 들어가서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시즌 때부터 2군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또 팔꿈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나왔는데 정미영 코치니께서 그때 NC가 이제 창단한다는 그게 있으셔가지고 틀에다만 봐봐라도 될 것 같다. 그때 상에서 보면 뭔가 터닝포인트 한 지점에 그냥 어떤 분이 항상 계셔요. 처음엔 정미터 코치였고 네. 그다음에 넥센 나왔을 때는 이제 정명원 코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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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또 추천을 해줬었죠. 2011년에 웨이브 공시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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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있는 팀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보다 좀 나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두 번이나 방출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야 된 상황이었잖아요. 어땠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뭐 괜찮다.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남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프로야구 팀에 들어갔던 것만 자체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야구해서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말이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손주가 기죽을까봐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엄청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게 커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저 기사 질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게 초등학교 때는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매일 학교까지 태워다 주시고 차로 그물망이 찢어지면 그거 솔직히 안 해도 돼요. 근데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출고 왔는데 저 우리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물망을 이렇게 꼬미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청무님 한 거 감독님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려서.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내가 지금 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구나. 지금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한 장면 장면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죠. 할아버지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하면 서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가 기아 시방경기 때 광주 경기 끝나고 창원에 와서 새벽에 전화 왔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상태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이제 가려고 오채비 입고 이렇게 딱 했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그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선수 김진성을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어떻게 손주 기집을까 봐 전쟁을 하셨을 거고 제가 그때 철이 좀 빨리 됐으면 나쁜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손주였나 봐요.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옥상에다가 연습장도 만들어줬어요. 지금 생각보다 다요. 집 옥상에다가? 네. 요즘에 동전 넣으면 치는 거 있잖아요. 기계는 없었고 할아버지가 다 만들었어요. 파이프 사가지고 그물 설치해가지고 옥상에다가 야구공도 구입하셔가지고 올려놓고 치게끔 그걸 다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진짜 연습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하기 싫다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그때 그냥 열심히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때 제가 더 열심히 하고 기분이 좋으면 어땠을까 기쁘셨을 것 같은데 아 참 나빴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후회도 많이 났어요. 어리니까 어리니까 그런 건데 와 저는 할아버지님이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 물론 누구나 손주를 다 아끼고 그거 잘하는 모습보다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신 거 같아가지고 네 희생 많이 하셨을 때문에 어저께 단장님을 뵀거든요. 단장님이 할아버지 뵙고 오셨냐고 먼저 말을 하시더라고요. 좀 반지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반지가 좀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먼저 한 번 가고 또 반지 나오면 또 한 번 가려고요. 그렇게 한 번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좀 조금만 더 이따가 돌아가셨을지 너무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우승하신 거 보시고 물론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그나마 좀 우승하신 거 보시고 가셨습니다. 좀 가시는 길이 좀 더 마음이 좀 편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결혼도 했고 또 정말 예쁜 증선주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뭐 바라실 게 없으셨을 것 같은데 김준 선수가 가장 좀 힘들 때 그 모습을 보셨고 또 아쉽네요.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 들고 찾아가면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잘 왔다고 하시면서 엔시 다이노스에 입단을 했을 때 히어로즈 입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엔시 입단했을 때는 진짜 모든 걸 한번 다 쏟아보고 후회 없이 한번 야구 해보고 그만두자 그랬어요. 이때까지 내가 다 후회하고 후회하고 그런 게 남았기 때문에 진짜 여기가 마지막 동아줄이다 생각하고 어차피 마지막 기회인 거 몸이 망가지는 않더라도 다 쏟아보자 하고 이제 그런 열정으로 이제 임했어요. 상단팀이고 훈련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엔시 입단하고 마산역에서 이제 버스 타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도구 다 받고 이제 첫 훈련 시작할 때 아 여기 열악하다 진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은 진짜 단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 많은 경쟁자들이 그때 한 5, 6, 10만 됐을 거예요. 막막했어요. 솔직히 내가 이 선수들을 어떻게 이기지 경쟁에서? 정말 그랬어요. 보니 그때 당시 또 이제 신인 투수 노성호 있었고 투수 중에 뭐 민호도 있었고 던지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와 나는 저런 선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렇게 좋은 투수들이 많은데 그게 걱정이 많이 컸어요. 그래도 어떻게 또 필사적으로는 해보자. 후회 없이 해보자. 아침 뭐 한 9시부터 시작 훈련 시작한 거 야간 운동 뭐 개인 운동까지 하면 맨날 저녁 10시 11시까지 훈련하고 계속 그렇게 그냥 미친듯이 한 거 같아요. 강진 갔다가 이제 제주도로 간 거죠? 네. 부풍렘 리조트. 2011년 겨울이었나요? 네. 겨울이었어요. 그쵸. 그때 만났던 김진성이랑 선수. 뭐 다 사연 많은 선수들이었어. 사연 다이노스잖아요. 그런 선수 중에서 이제 뭐 떠난 선수들도 있고 남아있는 선수도 있고 그때 최근에 이제 한국 시즌 우승하면서 뭐 당시 있었던 박민우 뭐 나성범 최금강 선수 다 걸음대는 거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승리 승자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2012년도에 그 퓨처스 리그에서 이제 역대 퓨처스 리그의 최다 세이브 기록이 있었습니다. 20세이브. 네. 네. 그때부터 뭔가 좀 달라졌던 건가요? 그때 NC 훈련 시작하는데 이제 저를 완전 180도 바꿔주신 분이 최희론 코치입니다. 최희론 코치. 네. 네. 그분 만나가지고 투수인 거죠. 지금도 뭐 이렇게 좋은 투수는 아니지만 그나마 저를 이렇게끔 던지게끔 해주신 분이 최희론 코치입니다. 그렇죠. 눈은 어깨나 이런 거 좋은데 하체 쓰는 거 보면 유치원생보다도 못 쓴다. 어떻게 이게 투수냐. 그때 코치님 말씀 듣고 코치님이 시키는 거 다 했어요. 뭐 런지 이런 것도 하루에 300개씩 하라고 하는데 정말 다 했어요. 숫자로 다 세세요. 그 정도로 다 하고 피칭을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아요. 뭐 오늘 200개 했으면 내일 또 150개 던지고 또 하루 쉬고 150개 200개 하고 또 하루 쉬고 계속 막 그렇게 던지고 볼게스 이제 체크하다 보니까 강진하고 제주에서 던진 개수가 13,000개 정도 던졌더라고요. 엄청 던졌어요. 네. 엄청나네요. 숫자가. 시원하게 그렇게 많이 던졌는데 팔이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때 최희론 코치님께서 완전 다 바꿔주신 거예요. 던지는 방법. 뭐 스루잉.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폼이 맞았다 보니까 팔에 무리도 안 가고 그런 거 같았어요. 와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였구나. 그때 알았어요. 또 아쉬웠겠대.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 그쵸. 만약에 렉센이나 SK 있었을 때 최희론 코치로 먼저 만났다면 또 몰랐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라도 만나서 지금 김진성이 선수가 있는 거네요. 그때 그 체크 코치님한테 포크볼도 제대로 배웠다면서요. 네. 저는 변하고 던지는 법도 최희론 코치님한테 배우고. 다 배웠어요. 수수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운동하는 법. 마음대로 어떻게 던져야 되는 법. 생각하는 법. 컨디션 조절하는 법. 이런 것도 다 배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인? 네. 코치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코치님. 코치님 덕에 제가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이런 경험도 해보고.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좋은 뜻으로 만들어져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형민 기자님 인터뷰 있던 거. 우와 막 이러던데요. 누가. 애교를. 기자님이 한 양희지급 되시니까. 이런 거 살려주세요. 기분 좋다. 저 양희지 선수 되게 좋아합니다. 양희지 선수가 FA에 대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상대 팀을 어떻게 보면 포스로만 봤던 선수고. 또 타석에서도 상대했던 선수인데.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뭐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래서 양희지 양희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 혹시 해보이신 적 있는. 그렇죠. 마운드 했으면 투수들한테도 물어봐요. 편하대요 그냥. 마운드에서 투수를 편하게 해주는 만큼 좋은 포수는 없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공만 더 지을 수 있는 포수. 상대 팀이 전력포수 같은 거.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다 알지. 근데 또 좀 커야 될 투수가 나오면. 볼배보다 또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신인들이나 유망주들이나. 베테랑 투수랑 할 때랑은 다르다. 제 생각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 틀리네. 느꼈어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나. 의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NC가 1군 경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프로에서 첫 세이브를 기록한 경기가 생겼어요. 4월 13일 SK전이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마무리 투수라고 하셨을 때. 피처스 리그에서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겼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3년도 때가 첫 1군이잖아요. 제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는 마운드에서 올라가서. 지금처럼 그냥 막. 던지면 되는데. 위축이 많이 됐어요. 유명한 선수도 많이 오고. 내 동계들은 다 이렇게 커 있는데. 좀 되게 창피하기도 해가지고. 수많은 관중 앞에서 던져본 적도 없으니까.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뭐 어떤 뜻으로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위축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될 때. 자존감 계속 낮춰주고. 혼자 스스로. 그럼 2014년에는 뭐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때 박명환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러닝띠다가. 너. 야구 왜 하냐. 그런 거. 에? 너 야구 왜 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막 잘하려고 그럴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박명환 선배님께서. 즐기라고. 이렇게 야구를 하면서. 즐겨보라고. 너는 내가 보기엔 즐기지 않는 것 같다고.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즐기지 않고. 그냥. 해야겠다는 것만 하는구나. 계속 혼자 스트레스만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걱정만 하니까. 즐겨보라고. 너를 위해서 야구해보라고. 그게. 터닝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14년대 때. 그래서 그때. 되게 그냥. 즐기면서 했는데. 조금씩. 결과가 좋아지더라고요. 막 소리질러고. 이렇게 나갔어요. 야구장에서. 그렇게 소리를 그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이면. 보인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기분을. 느끼려고. 우승을 하는구나. 이런 감정들을. 매년마다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